웃음꽃이. 이쪽에 와봅시다 어머니. 뭐? 그럼 먹고 또. 짜잔. 짜잔. 어머니 이게 뭔지 압니까? 뭐고 이거 남편이죠? 이게 얼음 그릇. 그릇? 얼음 그릇? 이렇게 해갖고 얼음 그릇이 만들어진다니까 어머니. 그래서 여기다 냉면 먹는 거. 어 시원하겠고. 아아. 이야. 우와. 맞지? 여기가 이거 그릇이. 이야. 이야 이거 먹고.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이거. 제가 녹으면 빨리 그릇 준비. 빨리 해놔줘. 얘 머리털 나고 태어난 지 진짜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아이디어는 좋다. 그릇 준비. 이야. 이야. 이거 하나 얘. 야 이거. 계란까지. 이야. 이야. 아 진짜. 물냉면이구나. 아이디어 좋네 물냉면. 우와. 빨리 먹읍시다 어머니. 녹기 전에. 이것이 무신냉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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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럼. 얼음 통 냉면. 이야 형님 때문에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진짜. 야 아이디어 좋다. 아우 그렇지. 그거 진짜 해보고 싶다. 그렇죠. 야 말씀도 안 하시네. 아우 맛있나보다. 너무 맛있죠. 왜냐하면 얼음 그릇이니까 먹어 갈수록 시원하니까. 야 그냥 시원하지 않아요 어머니. 왜 다 드셨나 봐.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 녹아 버렸어. 아이고. 아 그러시지. 다 녹아 버렸어 다 녹아 버렸어. 이봐 이봐. 오빠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이게 모자가라 모자. 야. 야 너는 모자. 아 이거. 아이고 이거 냉면 이거 코에 들어가면 진다 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거. 빨리 빨리 넘치기 전에 빨리 먹으니까 빨리. 시원세한이 있네. 시원세한. 먹기 한 번 힘드네. 미션처럼. 이렇게 먹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차가운 거 빨리 먹으니까. 그러면 다 누가부터 계급을 할게. 아이고 야 이 냉면 씌워넣기 허위는 좋다면 사람 눈축이 다 나와부터. 아이고.